이제 이 가정에 평화만이 깃뜰 것입니다. 벌레 끼어다니도 끈질거리고 착한 딸이 싸가지가 없어지면 리스펙 남우 동방적 재주신 아끼야 핸드폰 내리고 물러가라! 아끼야 물러가라! 건당 천만원여서 천막살하고 그랬어요. 백립! 바로 가시죠. 뭐야 너? 박수 언니 앞에 이런 영역 가득한 것들은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오 이 말이오이 이 말이오이 이 말이오이